그래서 성형외에 하다보면 이제 또 의료사고도 나올 수 있잖아요. 의료사고 당하면 우리 변호사님. 이장국 변호사님 혹시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은 있었나요? 의료 분쟁이라든지. 원장님은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성형수술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거나 아니면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뭐 단순히 만족도가 낮다 그런 클레임 정도로는 소송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나요? 신경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소송을 많이 하십니다. 와 그렇군요. 참고하시고요. 이원장님은 잘하셔서 그런 정도였습니다. 두 분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같아요. 그렇게 보이시고 두 분 다 핀섬하셔가지고. 그리고 두 분 다 미혼이신가요? 아니 저는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안 되고. 결혼한 지 10년 정도 안 되면 오래된 거네요. 근데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한 분이 혹시 여기 있어요? 아 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. 어머 아니 왜요? 아니 왜요라는 거죠?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저희 친구예요. 친구예요? 아 몰랐죠? 근데 한 분은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고 한 분은 총각이에요. 그 친구로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눈이 너무 높다? 눈이 높다? 그러면 여기 앞에 그 네 분 미인 물론 기혼자들이시지만은 이런 정도의 미인이 앞에 나타났다. 네 그럼 어떠시겠어요? 아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해요? 역시 눈이 높긴 높네요. 제가 들어보기도 한 100명 정도 저희 그 저기에 있어요. 100명 정도 있어요? 100명 정도요? 미시즈는 안 되잖아요. 미스는 안 되죠. 미스를 소개시켜줘요. 미시즈 그분들이 미스를 소개시켜준다? 아 그렇지 그건 좋죠. 미시즈 중에서 혼자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상우 교수님 아니 아니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지금 팔팔한 젊은 차장인데 지금 한 번 더 다운 여자를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안 가잖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거 너무 따지잖아요. 나이가 지금 여기도 연식이 없는 거야. 미스야. 미스야.